인공지능 혁신기술융합의 선두주자 링크제니시스는 2003년도에 설립되어 높은 신뢰성과 무결점이 요구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선두주자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였으며 2018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링크제니시스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 및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국내의 400여개의 장비업체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약 20년간 검증된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로 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스마트 공장 및 테스트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사업 영역은 크게 스마트 팩토리 통신 프로토콜, 지능형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비전 검사 솔루션로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엑스컴 프로와 엑스젠 프로는 섹스젠 표준 프로토콜로 제조 장비 간 의사소통을 도와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도와줍니다. 엑스컴 프로는 장비들의 표준 통신 프로토콜인 섹스를 간편하게 도와주며 엑스젠 프로는 장비들의 통신 및 제어를 위한 젬을 통해 장비들의 동작을 쉽고 간편하게 대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엑스컴 프로와 엑스젠 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설비 등 매우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링크 제니시스의 자동화 솔루션 영역의 대표 솔루션 MAT란 검증 자동화 솔루션으로 검증 자동화란 점점 제품의 출시 기간이 단축되며 기능은 고도화되고 복잡해진 테스팅 영역에서 쓰이는 솔루션으로 이전에 복잡하고 다양했던 수많은 검증들을 24시간 풀 테스트가 가능한 MAT 솔루션 현장 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검증을 가능케 합니다. 블레이드는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스스로 학습 모델을 확장하며 보다 높은 비전 검사가 가능합니다. 블레이드 솔루션은 모니터링, 배터리 표면 검사, 제약회사, 식품 위생 검사 등 많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혁신 기술 융합의 선두주자 링크 제니시스는 변화하는 IT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솔루션 der altres